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어? 혹시 우리 만난 적 있지 않아요? 한 번만 더 무단 침입하실 경우 바로 경찰에 넘기겠습니다 그래 매번 내가 창피한 순간에 그쪽을 만날까요? 한 번만 더 무단 침입하실 경우 바로 일곱 시까지 오랬습니다 미안해서 어떡하죠? 저 오늘 늦을 것 같은데 뭘 기대하는 거야 서주성 진짜 마지막이다 이런 말씀 드리면 좀 당황하실 수도 있는데 이런 말씀 드리는 처음이다 이런 말씀 드리는 처음이다 나도 진짜 쓰레기인데 나도 진짜 쓰레기인데 괜찮겠어요? 너 뭐... 너 뭐 갔어? 그럼... 한 살밖에 차이 안 나 소X한 살? 진짜 마지막 부탁 한 번만 해줘 우리 많은가? ! ... ... .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